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글쓰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성만케 해주시고 기도와 강구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예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예미야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 낼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다음은 이물이의 아들 사구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물람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나의 아들 사독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기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느에미아 3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제목은 성벽을 건축하는 공동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느에미아 3장은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건축의 부분을 시작하면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약 40명의 책임자들이 감독으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성벽에 재건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의 오늘 제목은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늘 이 1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양문입니다 양문을 먼저 성벽의 부분에서 문을 건축하는 부분의 시작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양문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지낼 때 양들, 재물을 바치기 위하여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출입하는 문으로 이 양문은 성전 가까이에 있는 특별한 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일어나 이 대의 성문을 재건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예배에는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이 양문이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재물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이 이 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양문은 특별히 북동쪽에 위치하여서 여기는 이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적들의 공격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 양문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특별한 양문을 건축하는 부분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하는 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할 때 양문으로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우린 주의 종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나의 열정 나의 의의 어떤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이 제사장들이 지금 사마리아와 인접하여 있어서 혹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 위협을 할 수 있어도 자기네들이 이 양문의 건축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 저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지만 저희 또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대로 성도들을 지금 돌보고 우리는 각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예홍교회를 향한 양문의 건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희 예홍교회는 지금 헌당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는 못 드려도 지금 각자 우리 현장에서 각자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수루파벨과 함께 최초로 귀환한 대제사장 예수와의 손자입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이 측분을 놓치지 않고 양문을 건축할 때 제사장들과 함께 자기의 직무와 직분을 지금 놓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벽의 재건은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완성이 되었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느예미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성벽을 우리가 흩어져서 재건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의 방향 놓치지 않으려고 또 우리 333 정시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오늘은 저희가 또 새벽기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또 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 속에 우리는 성벽의 이 재건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의 헌당은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오프라인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저희가 오프라인 성전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직부는 흩어져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기간별로 저희가 예배를 드려서 영상을 올리고 각자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성교에서도 생방송으로 또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기도해도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또 촬영해서 줌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벽을 흩어져서 재건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예미아 이 3장의 말씀이 우리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예미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 하나님 지금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지만 저희가 흩어져서 온라인에서 성벽을 세우는 기도의 성벽을 우리가 또 건축하고 우리 또 헌당의 헌금을 각자 또 온라인 헌금으로 저희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우리는 느예미아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오프라인의 예배는 우리가 지금 안 되지만 온라인 예배의 부분에서 우리는 예배 회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달 반 넘게 저희가 생방송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한 달 넘게 되어지는 온라인 예배 속에 성벽을 우리 대제사장 엘리아식과 제사장들이 함께 양문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찾고 온라인 예배 못지않는 오프라인 예배 못지않는 우리는 각자의 증거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공동체 예배 회복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3장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구리 건축하였고 32절까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성벽 재건이 어느 개인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그 지역을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 이 성전은 구역을 나누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 성전 재건은 모두의 응답이고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예홍교회의 건축은 본당 건축은 우리 모두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헌당의 응답은 우리 모두의 응답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헌금, 개개인의 그는 헌신이 아닙니다 추의의 일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들이 모아서 우리는 공동체의 축복 우리 구역, 지역, 우리 교구 그리고 저희들처럼 전문사역 우리 넵런트들, 우리 또 기관사역 모든 부분 속에 각각의 기관들이 모여서 예홍교회의 공동체에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예미아의 올해 8장에 살찐 것과 단 것을 하나님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했는데 우리 보금치유와 24제자가 우리 온라인 예배 속에 우리 현장에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벽 재건은 모두가 함께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지금 이 예루살렘의 지금 성벽의 재건은 각자의 집에서 가까움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 느예미아의 지금 지도하에 또 느예미아의 감독하에 최고의 응답의 부분이 내가 짓고 싶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느예미아 중심으로 자기 집에서 가까움부터 그리고 건축하게 되고 이를 분담하여서 중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 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는 공동체의 응답을 받는 거죠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에 또 증수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안수지사님은 안수지사님의 또 이 부분으로 증수하고 저희 의료성교회는 또 의료성교회 부분에서 증수하고 예옹교회의 성벽의 우리 건축을 지금 우리는 예옹교회에서 우리는 다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구의 응답 또 우리 지역의 응답 우리 또 기관의 응답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응답을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 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느 부분보다도 지금 느예미아의 성정 중심으로 예옹교회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옹교회 중심으로 또 강단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성벽의 재건이 쉬지 않고 진행되기를 축복합니다 느예미아 이 일에 보면은 주의 일은 자원하는 자의 중심으로 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주의 일은 절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은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여기에 부분에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여리고 사람들이 또 건축하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또 사꾸리 건축하고 5절에 보게 되면 득오와의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나 그 기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득오와의 기족들은 여기 5절에 보면 동참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득오와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약 14, 15 정도 떨어진 지점에 못 쓰는 그런 불모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라비아 사람 개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좀 치약된 공간입니다 여기에도 불구하고 득오와 사람들은 같이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기족들은 여기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 자기네들이 여기에 성전을 재건했다가 이 아라비아 사람 개쌤의 공격을 받을까 봐 이들이 계산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에 이들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득오와 사람들이 배정된 지역의 헌신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족들이 이 일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즉, 스스로가 손익관계를 계산해서 내가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혹시 이방인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재건하는 부분에 개인의 이런 손익관계를 계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내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의 부분에는 우리는 이렇게 손익관계를 계산해서 주의를 하면 사단의 많은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직분자들이 먼저 앞서서 우리 또 임원들이 먼저 앞서서 중직자들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 속에 우리는 또 다른 소금의 맛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의 부분에 오셔서 직분을 감당 못하시더라도 우리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올해 2020년도에 그 직분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의 재건에 참석해야 됩니다 영적 드고와 기족들이 되면 안 됩니다 벌써 예배가 이제 한 달 반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배도 좀 희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또 성전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 이번 주처럼 부활 주간에는 정말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껏 잔양하고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근데 드고와 기족들처럼 우리는 직분에서 빠지고 또 예원교의 헌당에서 빠지고 우리는 영적인 드고와 기족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공동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원 공동체 헌당 공동체 우리는 성교 공동체 구역을 나누어서 헌당을 하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지만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저희는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빌리포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하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80년을 살았는데 9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없으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산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예용교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동체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소대지 1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양문의 축복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양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는 이 예배의 보혈의 피를 놓치면 안 되고 부활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예배의 은혜 속에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서 예용교회의 각각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재앙은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이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모든 부분이 또 영적인 바이러스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가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전 예배가 회복해 달라 그래서 소대지 1회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하나님 저희 빨리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져서 저희가 성전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성교 속에 양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 엘리야 12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한 것처럼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1절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또 2절의 말씀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서 성전 재건에 지금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원교회 헌당 속에 저희가 예원교회 본당의 응답은 끝났고 헌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우리 성벽의 재건에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나의 것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마지막입니다 이 이후로 이제 성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부분을 예표하는 성적 재건은 끝납니다 우리 예원교회의 건축에 또 축복 속에 이제 헌당의 응답을 저희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고와의 기족처럼 반간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대제사장 엘리야식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원교회 안에 본당 건축의 양문을 건축하는 하나님 그는 예물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성교 속에 예물을 드린 건축의 예물을 드린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리고 제자의 기회를 그 예수님을 파는 기회를 버려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모든 직분자들이 예원교회의 성벽을 재건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 우리 헌당의 기회 그리고 우리 직분의 기회 모든 축복이 오늘 제목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예원 우리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느에미아가 성벽을 건축하는 공동체의 축복 속에 대제사장 엘리아식과 그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같이 구역을 나누고 마음을 합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이 축복이 우리 예원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부분에서도 드고와의 기족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우리가 경우를 여기지 않도록 내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축복을 받는 최고의 헌당의 축복 우리 예원교회 건축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